안녕하십니까. 에뛰임셀린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에뛰임셀린은 회사 창립 이래 지난 40여 년간 아름다운 몸매를 꿈꾸시는 여성분들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해왔으며 특허받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통해 최고의 보정 속옷을 선사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어떤 제품이든지 고객님께서 완벽한 몸매를 만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제작하고 있으며 찾아주시고 이용해주시는 모든 고객님들께 최고의 만족과 다양한 이벤트로 다가가는 에뛰임셀린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